남자의 고독은 선택이다 고독마저 선택하는 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밟힘 고독한 남자도 의리가 먼저다 안녕하세요 그... 그녀다 김환이에요 전상태입니다 주문하시겠어요? 저는 맥주 주세요 예 저도 같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괜찮아요 주세요 한잔해요 제가... 제가 따를게요 치얼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치얼스 반가워요 짜 짜 짜 짜 쌍태씨 괜찮아요? 아휴 환희씨가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니까 괜찮아요 잠깐만 아휴 얼굴에 뭐가 묻었어 아휴 아휴 어떡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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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휴 아휴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휴 오늘 즐거웠어요 절대 못 잊을 것 같네요 아휴 오늘 죄송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어디서 하신다고 했죠? 아휴 아휴 저는 방배동인데 방배동 아휴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급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괜찮습니다 택시! 어휴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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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택시! 택시! 운명적 그녀는 이렇게 떠나갔다 여보세요? 야! 택시! 어디서 올라와? 아! 아이!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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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택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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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좀 이따가 소개팅! 어 그래 좀 부탁한다 너도 마음이 있었구나 야! 진짠가? 안녕하세요 저 김환이에요 예 전상태입니다 오 대박 진짜로 돌아왔어 주문하시겠어요? 맥주 좋아하시죠 헉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? 맥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오프너 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문제 없겠지? 티어스 반가워요 쌍태씨 괜찮아요? 그럼요 우리 화니씨를 좀 더 가까이서 뽑기 위해서는 이런 현미경이 필요하죠 화니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콜! 소개팅! 알아! 가! 김환이에요 전상태입니다 아 아 아 안돼 아 안돼 괜찮아요? 괜찮은 상태 아 아 괜찮아요 방배동 사시죠 제가 집을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? 오늘 죄송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잘해 상태야 처음이 아니니까 하 하 하 화니씨 나가서 좀 걸을까요?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요 왜요? 같이 가요 코앞인데 바로 코앞이니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상태씨 그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제가 아는 우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?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눈물 짓던 눈물 짓던 시간 속에 그댈 만날 뻔 잠깐 선물이요 선물이요 지금이란 순간은 그댈 이제 상태씨 없는 내일은 싫어요 완성이죠 이 사랑은 컨디션을 챙긴다는 건 마음을 챙긴다는 건 마음을 챙긴다는 건 지금 바로 컨디션을 선물하세요 컨디션